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5월부터 주민설명회 등 주민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 맞춤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보고회에는 부평구 관계자와 자문위원, 경찰 등이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사업지역 내 도로 표지 강화와 가스배관함 설치, 필러티 주차장 개선 방안 등 의견을 나눴습니다. 부평구가 22일부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 독립 가구인데요. 1인 가구일 경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평구는 대상자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번 지원할 계획인데요. 희망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부평구 일자리 창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개양구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장기간 중단됐던 구강 보건실의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구강 보건실은 구강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불소 도포와 스케일링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36개월 이상 아동에게는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와 구강 검진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양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인상합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급식 단가,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인천시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급식 단가,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결식아동은 약 1만 3,30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김포에서 발생한 산림 피해가 70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산림 내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60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사태가 발생한 곳도 한 곳 있었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배수료가 막혔다는 신고도 1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김포시는 산림 보호 인력을 꾸려 산사태 발생 지역이나 민가로 나무가 넘어진 곳은 응급 복구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의회가 추경 예산 심사를 앞두고 먼저 의회비 조정에 나섰습니다. 의회는 의원 수가 2명 늘고 정책지원관 같은 새로운 집재가 생기면서 의회 필수 운영 비용이 1억 원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 연수비를 포함한 국외 여비 8,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남은 예산을 인건비와 부서 운영비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포시 의회는 오는 26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신도시 어린이 공원 가운데 낡고 오래된 공원을 정비합니다. 김포시는 한강 신도시에 있는 청송제 2어린이 공원을 첫 번째 정비 대상지로 선정한 후 공원 내 놀이 공간을 확대하고 놀이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김포 청송제 2어린이 공원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어린이 공원으로 시설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놀이기구가 부족해 이용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학생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병의원 연계형 상담 치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행정업무 간소화와 효율화 시스템 등을 구축해 최종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AI 뉴스 경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